적중 모의고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에 적중 모의고사 라이브 가기가 두 번 있는 거 알죠? Part 5, Part 6 전체 세트를 푸는데 세트를 푸는데 2회 나눠서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그리고 5월 18일 바로 시험 직전이죠 시험 직전에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마다 합니다 원래는 금요일날 진행했었는데 너무 시험 직전이면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화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듣고 18일날도 꼭 오셔야 되겠네요 사실 그 이전에 뭘 하셔야 될까? 당연히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고 풀어보고 좀 고민한 상태에서 세점 해보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면 그냥 멍하니 와가지고 오늘 많은 거 들어보자 하는 사람과 천재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강후비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 뭐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으시면 그 선물 당첨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강의는 이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좋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어떤 후기든 진심이 담긴 후기는 배환영이라든지 남겨주시면 이렇게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야 오키도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01번부터 보기를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문법 문제예요 격만 다른 상태죠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 빈칸 주변만 본다 지금 한번 봤을 거예요 처음부터 읽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전체를 읽을 거냐 아니면 빈칸 주변을 볼 거냐를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게 투자가 좋아요 투자가 페이풀? 페이풀은 지불하던데 지불하던데 투자가 지불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부부를 해석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뭐지 뭐지 두근두근 괜찮아 괜찮아 잊지마 이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얘가 좋아고 얘가 동생인가 잡았지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목적어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아니죠 그러나 제기대명사는 목적어가 자리에 올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셀프가 두 개가 나와야죠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선택 뭘 보고 선택하죠? 대강 해석으로 땡땡땡 뭘 봐야 돼? 주어를 봐야 됩니다 그죠? 주어가 His investment 이 둘의 차이는 뭔데? 얘는 단수예요 얘는 복수예요 또 막 이 타고 내 차이가 뭔지 일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단수 복수의 차이입니다 주어가 결정합니다 주어에 따라 셀프가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주어가 단수입니다 몰라야 되죠? C 이렇게 푸는 겁니다 소거법으로 자리만 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포는요 지불하다도 되지만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손해보지 않고요 효과가 발생하다 그래서 투자가 아 이제 빛을 바랬다 투자가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제 오-끼-도-끼 좋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나 100% 좋아합니다 주스도 100% 그죠? 아 90% 100% 100% 제기대명사가 뭐야? 이거 기출 수거 기출 100% 정리해준대 토익 기출이요 좋은 거죠 제기대명사가 뭐죠? 셀프잖아 셀프가 정답인 자리 읊어볼 수 있어요? 읊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아니면 주르르 유형을 읊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아하 맞지 하면 돼요 자 보기세요 보기를 넣어보겠습니다 당신 혼자서 by 다미 빈칸 당연히 뭐예요? by yourself by oneself 할 거 아니야 그죠? 앞에 on이고요 뒤에 on입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by on yourself 해요? 아니에요 뭐죠? on your on이죠 당신 혼자서 같은 말이죠 당신 스스로 on, once, on은 사실 두 가지 뭔가 다 있어요 혼자서도 되고 스스로도 되고 지금 두 개의 의미의 차를 고민하지 마 그러나 우선은 지금 이 표현을 아느냐 빈칸 자리에 맞추느냐 엄마 on 앞에 뭐지? 하면서 막 흔들리면 안 돼 your on이야 소유격이야 그죠? 보겠어요 오부도 소유격인가 아세요? of, once, on own 앞에는 소유격이야 따라합니다 your own 한마디 your own 한마디 your own 그냥 다 할 겁니다 축제가 되면 자 그 다음에요 본질적으로 이거 본 적이 있어요 기출 아니면 안 적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어로 인, itself 이건 아무 셀프 아니고 itself야 따라합니다 외우세요 인, itself 한번더 인, itself 본질적으로 인, itself 알겠지 오, 기, 도, 기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요 3번까지만 제가 유 를 예로 들었고요 4번은 일종의 수거라서 itself를 사용합니다 오, 기, 도, 기 102번 보겠습니다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풀었어 해석을 해서 풀었지 해석할 때 어디에 집중했어요 어디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이 부사가 후며주는 애를 집중해서 따져받기죠 봤더니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해석되잖아 필요됩니다 어떻게 필요됩니다 어떻게 필요될까요 필요된다 라는 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은 보기 중에 뭐가 있었지 그렇지 urgently 긴급하게 즉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need랑 urgent 아주 잘 어울립니다 뭐라고요 urgent 급한 급하게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가 부족해요 피가 부족해서 blood donors urgently needed 이런 거 urgently needed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수혈 한 적 있으십니까 수혈 좋은 건데 눈 모습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언제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urgently needed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굳이 B를 넣어놓고 B가 정답 이거 이해 됐지 급하게 필요하다 아 진짜 need랑 잘 어울리네 됐어요 완벽하게 정리했어 자 근데 선생님 추가 보완 조치가요 security measures가요 정확하게 필요돼 아 진짜 이게 딱 필요돼요 정확하게 필요돼 라고 해서 굳이 urgently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ly를 답으로 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속으로 그래 exactly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좀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찝찝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아 exactly 정확하게 애써 끝나면 안 돼 그대가 토익을 공부한다면 토익 시험에서 exactly가 언제 정답 언제 정답으로 나오는지를 정리하라 그래야 답을 빠르게 감 좋게 합니다 선생님 언제입니까 내가 정리해줄게 정리는 내가 암기는 네가 그죠 얼마나 공정합니까 이거 보겠어요 exactly가 정답일 때는요 어디 앞에 숫자 앞에 숫자 또 우리 지난 수업시간 한 것 같아요 총평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은 어디요 의문사 의문사 보면서 낯설으면 안 돼요 어떤 거예요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제 언제 잤노 exactly when 언제 토익 공부했노 할 수 있죠 숫자와 의문사 둘 다를 기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헷갈리는 없었고요 103번 어떻게 문제 풀었어요 문제 푸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딱 보니까 느낌이 뭐죠 다 몰라도요 B하고 C는 봐봐요 얘는 뭔데 moreover 더욱이 품사를 말해줘 부사죠 하지만 언탑 뜻을 몰라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치사로 끝나죠 전치사로 끝나면 얘는 뭐야 전치사야 운명이에요 얼마나 쉽노 앞에 이 단어 몰라도 전치사로 끝나면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나 부사가 함께 보게 나오는 거 이게 하루 이틀 일이야 아니요 3일 4일 일이야 아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뭘 봐 빈칸 자리 확인해 봤더니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their usual duties 라고 명사 나왔죠 그들의 평소에 임무들 명사 명사표 뭐가 와야 되니 전치사 전치사를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에스바레스 주어동사 월오벌 컴마 주어동사 애프터월드도 뭐죠 품사가 부사 맞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언탑 어브야 무슨 뜻일까요 보기에 전치사가 하나 더 있어서 해석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래 그럼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탑 어브가 정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탑 꼭대기잖아요 꼭대기까지 겨우 갔는데 거기 위에 언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뭐뭐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들의 usual duties 뿐만 아니라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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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ould report 를 컴파어 편집해야 된대 이렇게 됩니다 언탑 어브 뿐만 아니라 기억했어요 강의 끝나고 물어볼 거다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104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땠어요 이 문제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얘기 좀 해줘 봐 얘기 좀 해줘 봐 자 문제가 어려울 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요 정답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답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후보 중에 엄청 매력적인 애가 있어요 얘도 답이 될 것 같은데 헷갈린다 뭐 할까 이럴 때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문제에서요 exceed하고 excel하고 둘 중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야 되는데 that of that of가 문법의 정답으로도 나와요 that of가 정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빈칸 나왔을 때 that을 답으로 맞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어야죠 that of가 낯설면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볼까 해석 제대로 했는지 누가 그대가 난 제대로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gas mileage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운전한 지 이제 2개월 반입니다 어쨌든 gas mileage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세단 자동차예요 세단 그렇죠 발음은 sedan입니다 여러분 세단 아무도 못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gas mileage가 좋아요 빈칸 다음에 that of 나와 찍기 뭔데 that of가 뭐예요 설명해 주실 분 앞에 나온 것을 다시 받을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들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이 뒤에서 꾸며줍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차들의 대신 뭘 가리키니 대답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죠 gas mileage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that of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비교할 때 씁니다 이 특정 모델의 gas mileage가 대부분 다른 차량들의 gas mileage를 뭐 넘어선다 이 새로 나온 자동차 모델 좋아요 그죠 gas mileage 좋아요 인거잖아 연비 좋아요 인거잖아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한다 exceed 맞지 exceed 초과하다 뭐뭐로 넘어선다 이 뜻을 알고 있고 that of 해서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앞에 gas mileage 받는다고 생각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답을 맞춰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나 얘도 처리해야겠죠 어떻게 처리할까요 excel 무슨 뜻이야 우선 excel excel 그렇지 잘하다 뭔가 excel 하니까 excellent 생각나면서 뭔가 넘어선다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뛰어나다 잘하다 인데 어떻게나 excel은 뭐야 자동사예요 우수하다 탁월하다 자동차 이름 중에도 엑셀 있잖아 엑셀이 그냥 엑셀이 아니야 왜 우수하고 탁월하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엑셀 된 거야 그죠 그러나 뭐라고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엑셀 뒤에 이렇게 좀 바로 스펠 틀리면 곤란한 엑셀 뒤에 바로 명사가 못 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합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인 앗 따라합니다 익셀 앤 한 번 더요 익셀 앤 익셀 한 번 더요 익셀 앤 익셀 앤 나와요 뒤에 명사 올 수 있대 어디 에 탁월하다 알겠지 그렇지 정확하게 알아줘야지 넘어갑니다 어머 아아 아아 보이네요 질문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나 질문을 하기 전에 10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문법 문제제 어떻게 풀었어요 손님들 이게 주어잖아요 지금 손님들을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죠 그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들을 꾸며줄 수 있으려면 INGPP 말고는 안 되겠죠 손님들이 열쇠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손님들이 어떻게 어떤 손님들이 열쇠를 돌려줄 수 있어요 어떤 손님들 떠나는 손님들 Departing 그죠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떠나는 Departing 가능하잖아 떠나는 손님들이 열쇠를 돌려줄 수 있는 게 맞지 맞지 좋습니다 C160님께서 엑셀 단종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몰라요 엑셀 안 나옵니까 요즘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차에 대해서 참 잘 알면 좋을 텐데 제 머리 두뇌 지도에 보면 차가 없습니다 레이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셀 인 엑셀 앤 이것이 제 말이 지도에는 남아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박 문제를 좀 풀어보자 풀어보자 근데 오 이거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이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수박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실력자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ing 형태 형용사보다 pp가 훨씬 정답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ing가 약해요 누가 그대가 안 약하다 다 알아 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안다면 맞춰봐 써보세요 우리말 뜻이 있죠 우리말 뜻 순서대로 쫙쫙쫙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요 써주세요 선도적인 상승하는 내가 쉬운 건 안 채워줄게 rising 남아있는 증가하는 주변에 감소하는 지속되는 힘든 떠오르는 기존에 우승한 매력적인 모든 빈칼을 채워주세요 매력적인 내가 이거 써주기 주고 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appealing 매력적인 내가 알고 있죠 도토리님입니다 leading rising remaining growing surrounding decreasing lasting 좋습니다 아주 잘 잡고 계세요 지속되는까지요 힘든 고된 에서 막히셨네요 디디로 시작합니다 디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 emerging existing winning appealing 도토리님 도토리님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 도토리님 사실 이 정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바로 캐치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주간식이잖아 원래 주간식은 어려운 거거든요 도토리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벅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어휘력이 엄청나신데요 지금 내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좋은 어휘력이야 제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선도적인 주도적인 leading 적어볼게요 남아있는 뭐죠 remaining 자 여러분 이거 ing 증가하는 뭐예요 growing 그 다음에 주변의 잘 모른다 surrounding 감소하는 decreasing도 가능한데요 declining 제가 의도했던 건 declining이고요 지속되는 lasting 그죠 힘든 고된 뭐가 되죠 demanding demanding 떠오르는 emerging 기존의 existing 우승은 뭐죠 winning 이렇게 돼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C1601님께서도 demanding 힘든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트위크숨에 나오는 INJ 형태 형용사가 정해져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요 정도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오키도키 넘어가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자 106번 보기를 딱 보는 순간 느낌 왔어 뭐야 다 참치사야 해석해야겠네 참치사를 선택할 때 해석을 어디서부터 하세요 보통 주변을 보고 안 되게 쓰면 앞에서부터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죠 boost morale 뜻이 뭐예요 morale이 뭐죠 사기 사기 치지마 할 때 그 사기 아니고 그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다 할 때 그 사기가 morale이죠 그럼 morale을 당연히 boost 뭐야 신장시켜야지 사기를 북돋아야지 누구 사이에 그의 직원들 사이에 해석적으로 사이에 가 맞을 때 어몽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나한테 말을 해봐 말을 해봐 어몽 있잖아 어몽을 답을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사이에라고 해석될 때 어몽을 답을 합니다 좋아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어몽어몽 딱 생각나는 게 뭐지 어몽이 그렇지 복수명사 복수명사 질문 학계의 staff 이거 복수예요 지금 s 안 붙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탭진 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응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스탭 전체를 staff 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ff은 단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스탭진 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의미합니다 스탭들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러므로 among the staff among his staff 완벽합니다 자 근데 그래요 1번 2번 요거 말고 한 개 더 있어요 요 기출 보자 기출 연월 나와있지 자 집중한대 집중한대 봐봐 직원들 사이에 어떤 컬래버레이션 말대제 어몽이 답이었어 할 수 있겠지 좋았어요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이거 답 어몽 할 수 있겠나 누구한테 물어봐 니한테 물어봐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할 수 있겠어요 보겠어요 주어가 사람이에요 어떤 미스터 무슨 시가 였다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에 있었다 라는 건가요 초대받은 손님 사이에 이렇게 딱 내가 끼어 있어 그러면 I was among 이거 맞아요 정리하자 be among be among으로 어몽이 답으로 주제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뭐 중의 한 명입니다 무슨 말이야 미스터 스피어스가 손님들 중 한 명 이었다는 뜻이에요 대체 그렇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일단 두 가지를 다 정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아세요 이 기억으로 생긴 엄청 인기인데 이거 아세요 이 게임 아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부장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너무 어렵던데 이거 어떻게 누가 들어오게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난 못 기다리겠던데요 성격 급한 문제가 어쨌든 포기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 게임 아는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among us 라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이라고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among us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among the 뭐죠 us 우리들 복수명사가 와 있습니다 역시 among the 뭐예요 복수명사 너무 단결한 거죠 좋습니다 사실 이런거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강의시간이 줍니다 강의를 빨리빨리 하는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강의 너무 길어지면 지겨우니까요 그러나 이거 이번달에 답으로 나오면 일찍긴데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건물을 지나서 갔다 다음 뭐야 이거 빌딩 건물을 지나서 지나서라는 전치자 past가 전치자가 돼요 이게 장소죠 장소 장소도 되고요 시간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장을 지나서 어디갔는데요 past 지나서 which 할 수 있겠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cxz님께서 among us 그렇죠 among us 좀 아시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좀 배우신 분이에요 among us 재밌습니까 되게 재밌다는데 아직 그 재미를 느껴보지 못한 일인데요 넘어간다 됐다 107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딱 봅니다 보기를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해석해야겠네 해석해야겠네 딱 늦게 봅니다 왜요 주워 보이죠 여기 좀 더 묶어주고 동사 어딨니 여기 동사 또 주워 이제 동사 여기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자리인데 접속사 몇 개니 딱 ab만 홀터도 두 개잖아 지금 얘는 부사죠 얘도 안 돼 접속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a하고 b가 거의 반대말이잖아 s롱해서는 뜻이 뭔데 뭐 하기만 한다 면이니까 조건이잖아 if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지 그치 하지만 언더스는 if의 반대말이잖아 if not이잖아 반말이로 if랑 if랑 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조심해야 되겠죠 해석 들어갑니다 자 해석할 때 핵심은 뭐예요 주워 접었겠죠 직원들이 뭐 도착할 거다 in time for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늦지 않게 도착할 겁니다 라고 돼 있어요 뒤를 봤더니 비행기가 좋아 아이가 묶어주고 비행기가 뭐 is not 이정 not delayed 지연이 된다면 면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아니라 지연이 되지 않는다면 정답 뭐가 됩니까 unless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려요 증선생님 장난치지 마시고 장난치지 마시고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맞아 그냥 따라오면서 멍 따라오다가 답이 unless 답지 A로 돼 있던데 답이 unless 이러면 곤란하고요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not이 있는 보기랑 없는 보기가 함께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문장에서 not이 있는 거를 놓치면 안 돼 해석할 때 not delayed 지연이 안 된다 지연이 안 된다 지연이 안 된다 지연이 안 된다 여기에 벌써 지연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지연이 안 되어야지만 조건이어야지만 최신원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기만 한다면 이런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as long as 맞아 그래 여러분 as long as 정답이에요 다시 문제를 풀면서요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 지금 정승의 포인트가 뭔데 포인트가 뭔데 unless as long as 반대의 의미로 구별할 건 두 번째 포인트가 뭔데요 unless가 특히 들어가 있을 때 문장에 not이 있으면 그 not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 제대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다 아니다 할 때 아니다로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네요 알겠지 어깨도끼 1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죠 왜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뒤에는 뭐가 정답이고 명사 그래서 명사를 답으로 삐딱 했는데 정지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기는 ABCD 끝까지 다 보세요 물론 이렇게 이상한 헬륨가스 먹은 소리 안 냈습니다 제가 가끔씩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헬륨가스 먹은 목소리를 내곤 하는데요 극혐이라고 정말 싫어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서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ABCD 보기를 끝까지 보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 맞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봤는데 소유격 그거 쓰이 있지는 그거 쓰잖아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건 알겠다고 근데 명사가 지금 두 개 아이가 그죠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소유격인데 있지는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정지원 선생님이 뭐라더라 단수가 온다든가 복수가 온다든가 정지원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둘을 다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와예 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죠 둘 다 옵니다 둘 다 단수 복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해석을 해볼까 해석해보겠어요 얘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럴 때 해석해보자 우선 어떻게 될까요 해석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모를 때는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주어가요 출판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여행 가이드를 출판했어요 자 3년 전에 뭐 뭐 이후로 뭐 이후로겠어 설립 이후로겠지 설립 이후로 그죠 설립이니까 설립들 아닌 것 같아 왜 이 회사 한 회사니까 이 회사의 설립 이후로가 맞으니까 아 뭔가 B인 것 같아 잘했어요 정답 B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집중하이소 집중하이소 집중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이스타버시먼트가 가산명사일까 불가산명사일까 둘 다 돼요 음이 따라 달라져요 자 어떻게 자 보죠 여러분 이스타버시먼트가 가산 가산 일 때는 어떤 뜻일까요 적어주세요 불가산일 때는 설립이에요 설립 한 개 설립 두 개 설립 세 개 될 것 같지 않돼요 건물 한 개 두 개 세 개를 설립하는 거지 설립 자체가 할 수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좋았어 자 그런데 가산명사일 때는 어떤 뜻일까요 말해보세요 이거 아셔야 되네 이거 아셔야 돼 뜻을 아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타버시먼트가 설립 말고 가산명사일 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무도 지금 안 적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도토리님이 상당한 실력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도토리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분명히 원하는 점수를 금방 받으실 겁니다 지금 설립체 사업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설립된 거 설립된 건물 그거 설립된 회사 그거 그게 바로 이스타버시먼트야 그러니까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설립이니까 불가산 명사로 S가 절대 붙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설립된 것들 설립된 것이라는 어떤 의미일 때는 가산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트 7에 자주 나온다 이거 이거 뭔데 dining 식사잖아요 식사하는 이스타버시먼트 뭐가 되겠어요 식당 식당 식사를 위해 설립된 곳 식당 넷째 오키도키 좋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purchase도 보겠어요 purchase가 동사일 때 무슨 뜻이라고 구매하다 좋아사는데 그거 말고 명사일 때 뭐가 될까요 자 불가산 가산 둘 다 되는 좀 모르겠는데 구매품이고요 아니 구매고요 왜 이래 왜 이래 큰일납니다 셀 수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구매란 뜻일 때는 가산 불가산 둘 다 돼요 그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생각해 purchase는 내가 산 물건 구매품이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가산이야 산 물건일 때는 가산이야 알겠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인스타베시먼트고 설렘일 때는 불가산이고 시설 facility 시설이라는 의미일 때는 가산이고 purchase가 구매일 때는 불가산으로 줄어만 있어요 가산을 쓸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라고 구매한 물건일 땐 가산이다 알겠지 오기독이 넘어갑니다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는 순간 느낌 옵니다 무슨 느낌이야 빈칸 뒤에 구조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구조를 봤죠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어 근데 원래 주어 동사 뒤에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어하고 동사까지는 잘 알았다 뒤에 또 동사가 나와 있어요 will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답 뭐예요 정답 only if 자 확실히 정리합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only if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죠 if를 좀 더 강조해줬을 뿐이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치 알제 도치가 뭔데 주어 영어는 귀의 동사 그러나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예요 즉 동사주어 동사주어가 도치죠 언제 이런 게 일어나냐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두에 문두에 아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갔잖아요 문두에 오는 게 문장이 맨 앞에 뭐가 오거나 only 따라합니다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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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든지 아니면 이거 뭔데 seldom hardly rarely never in no way 가 뭐죠 부정화요 부정화 부정화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다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맞아요 부정화가 오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됩니다 그럼 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었는가 바템이 어떻게 돼요 the magazine이 주어고 동사가 will be able to 딱 때문에 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도치가 돼서 will the magazine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가 정답이죠 only if예요 구조를 볼 수 있으면 다시요 다시요 띵띵띵띵 어 뭔가 의미탈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괜찮습니다 다시지 뭐 하자는 건데 뭐 하자는 건데 그렇지 내가 보기를 볼 때 보기의 only if를 보자마자 얘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언니가 맨 문두에 문두에 오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뀐다 넷째 어깨도 어깨 좋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뭔가 정자 선생님이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뻔한 교장선생님 은씨 같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똑똑하다니까요 참 똑똑해요 2번 할 거였어요 뻔한 얘기 뭔데 어려운 문제 내가 뭐라고 하네 어려운 문제 한 번 틀려요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공부했는데 또 틀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지만 세 번째는 안 틀린다 그랬어요 한 번 틀려 두 번 틀려 까지 해줘야 세 번째 완전 내께 돼서 안 틀린다 여러분 요즘에 빠져든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Dear Moon 제휘 나의 아저씨라는 좀 철진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유가 맨날 달아프지다 할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DERMUN이에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로서 끝을 내면 될 건데 그걸 굳이 부르고 싶어 노래를 굳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음이 막 계속 장조에서 약간 단조로 바뀌었다가 막 바뀌는 거 못 따라 하겠어요 나 혼자 하면 계속 이상하게 음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될 때까지 계속 틀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봐야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안타깝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겠네요 그러나 하면 되더라 여러분 하면 되더라 혹시 DERMUN 아세요 노래? 너무 좋은데 이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라방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실까봐 동감을 얻고자 또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채팅창에는 다 기관 시설 구매품 구매 ONLY IF 하기만 한다면 ONLY IF ONLY IF 부정어 이런 것만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저 진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DERMUN 아이유도 불렀습니다 DERMUN CXZ님께서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공감 한 표 마치 그 별 받은 것 같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님께서 음악은 생각 안 나고 아이유가 밥 사달라고 한 번만 기억해요 밥 사달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배고프면 밥을 사달라고 해야 돼 그렇죠 나는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하지 자 이제 진짜 넘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졸릴 때 특별 리퀘스트 하시면 정지현 선생님이 귀신 목소리로 DERMUN을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DERMUN 혹시 아나요? 열심히 연습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DERMUN을 불러서 올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희출이다 희출이다 맞아요 시험에 나왔다 보기를 볼 때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요? seldom 보는 순간 아이고 부정하잖아 혹시 뒤에 구조가 어? 어떻게 비동사가 먼저 나왔지 뒤를 보니까 얘가 주어네 아하 얘가 주어고 I provided 딱 연결하니까 동사가 되네 도치된 거 확실하네 seldom 맞지? nor 뭐뭐도 아니다 부정합니다 보기를 볼 때 생각나는 게 중요합니다 뒤를 보겠습니다 does it provide 원래 이게 안 쓰잖아 원래 it provides 이렇게 쓰잖니 주어 동사가 와야지 근데 분명히 이거 마치 의문문 하듯이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결과 맞죠 순서가 바뀌었죠 동사 다음에 주어 왔죠 noria 이렇게 불하랴 알겠죠? 도끼도끼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110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저희가 적중 모의고사 문제를 4월달에 시험 보기 전에 5월달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4월달에 딱 이 문제가 나와버려서 음주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달 시험 문제였는데 봐요 어때요 여러분? 해석 딱 보기를 보는 순간 해석해야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잘했어요 해석을 했더니 포인트가 뭔데 포인트가 뭔데 자 A라는 것이 원래 가족이 소유하는 레스토랑에서 국가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예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결국 포인트가 뭐예요? 가격이잖아 빌리안 10억 달러 10억 달러 반 그러니까 5억 달러네요 5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가진 프랜차이즈 맞죠? 그래서 worth 전체사입니다 worth 뒤에 보통 뭐가 나요? 금액 아니면 시간 나와서 앞에 명사 잘 꾸며주죠 얼마의 금액에 가치가 있는 명사 얼마의 시간에 가치가 있는 명사 맞아요 그렇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팟 여러분 에어팟 에어팟 그죠? Are they worth the money? 이렇게 많이 쓰죠? 딱 보너스 금지 아 worth는 뒤에 명사가 오는 전체사이다 다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다 이거 에어팟가 비싸잖아요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요 질문은 제가 했지만 답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가 저도 있는데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고 있습니다 111번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ABCD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 그죠? 자 그럼 문제부는 포인트를 말해봐 포인트가 뭔데요? 문법 문제니까 주변만 봤는데 뭐를 따졌니? 빈칸 앞에 투를 봤자 C1605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에어팟 선물인 줄 알아 타임을 찾고 내가 제가 선물을 보여드리는 그런 페이지로 생각하셨어요 지금 죄송하네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2가 2 다음에 빈칸이 나오면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2는 2 부정사가 있죠 즉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2 뒤에 뭐? 동사 원형 또 하나는 뭐죠? 2 뒤에 명사입니다 왜? 전치사니까 2 부정사 전치사 두 가지 중에 하나다죠 그러니까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옳지 아니면 어떤 명사가 옳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어디서 따졌어요? 그냥 앞을 보면 안 보여서 보니까 얘가 보이는 거예요 provide 제공하다가 딱 보는 순간 provide a to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적어볼까요? provide a to b 이 대투를 뭔데? 에게라는 뜻의 전치사죠 2가 로 아니면 에게 로 해석되면 전치사다 알고 있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이 2 뒤에는 advertisers 광고하는 사람들 광고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광고주들 이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단순한 뭐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주들이 되겠습니다 perspective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이라님의 형용사 맞제? 그래요? 좋습니다 아쉬워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라요 포인트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해요? 2 뒤에 빈칸 나왔습니다 2가 부정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를 먼저 판단해라 그 다음에 동사원역을 답으로 넣든가 아니면 명사를 넣든가 아니면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넣든가 선택해야 돼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정리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기독이 좋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중 2가 전치사가 아닌 것은 정세가 아닌 것은 맞춰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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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예요? 바로 빠빠빠빠 보면서 전치사야 아이고 부정사인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다 기출 출제된 적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이 마치 고장난 것처럼 고장난 것처럼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올라가지를 않아요? 채팅창이 답을 말씀해 주시죠 룩포워드 투 이거 중요합니다 룩포워드 투 뭐뭐를 학수구대하다 이 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예요 못 잡고 여러분 보이는 거 없나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게 뭐야 다 전치사인데 그 중에 아닌 거 딱 하나 있어요 투 뒤에 빈칸 나와서 동사 원형 정답이 되는 거 딱 하나 있어 리드 투 아닌데 예 룩포워드 투 리드 투 다 아입니다 땡땡땡 정답은 그렇죠 룩포워드 투 아인지 동명사나 명사가 올 자리입니다 전치사야 도토리님 딩동댕 도토리님 역시 정리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조만간 목표 점수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Be instructed to 뭐뭐 하라고 지시받다죠 Be instructed to 동사 원형입니다 배울 수 있겠나 배울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채팅창에 네네네 해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Be instructed to 한번 돼요 Be instructed to 한번 돼요 Be instructed to 동사 원형 까지 기억해 줍니다 오기덕기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투가 나오면요 이때 투 뒤에 빈칸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투는 보통 부정사의 투일까 전치사의 투일까요 어떨까요 투 뒤에 빈칸 나오면요 뭘까요 대부분 부정사예요 네 투 더기 동사 원형 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오기덕기 좋아요 112번 넘어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어떻게 돼요 해석을 했었거 아니야 왜 ABCD 보기가 다 의미가 다르니까 그치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 같이 해석을 해보죠 밴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 밴드가 연주할 밴드죠 그 다음에 앤 뒤에 빈칸 나왔잖아 그렇게 끊기잖아 연주하다 뒤에 앤 나왔으면 이 앤은 뭔데 장소를 나타내는 애시잖아 어디 애서잖아 애서 결국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야 장소가 들어가야지 장소 그죠 결혼 삐리리 어떤 행사 애서 연주하다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죄송해요 여러분 천지개백 있었죠 제가 손으로 쳤어요 보기 4개 중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하나밖에 없지 뭐죠 reception이에요 reception이에요 웨딩 reception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피로연 웨딩 reception 피로연 축하 행사 reception 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하 어떤 행사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거 reception 밖에 안 되겠구나 넷째 그렇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애시 애시 트위셈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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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나왔을 때 다 애시 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시 답을 할 수 있는지 니한테 물어봐 물어볼 때요 뒤에 나왔는데 명사를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intersection 뜻 말아주세요 뜻 뭐요 intersection 교차로 장소에요 공항 airport 장소에요 plaza plaza 뭔지 아시죠 그죠 plaza 역시 장소에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요 광장이죠 plaza 광장이고요 conference 역시 장소 다 장소 앞에 앳앳앳앳앳앳 다 풀 수 있겠지 오기또기 넘어가겠습니다 113번입니다 문법 문제네요 쉽게 풀었겠다 저 빈간 앞뒤를 읽었을까요 may pick up pick up 할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뭘요 읽을 거리들 reading materials 그러면 읽을 거리라는 이 명사 꾸며주는 거 뭐지요 supplementary 형용사입니다 supplementary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추가적인 이런 뜻이죠 근데 솔직히 보자 보기에 형용사 즉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얘도 되고요 얘도 돼요 pp도 되고요 ing도 되죠 얘는 뭐죠 terry 일반 형용사입니다 tbcv 이런 것처럼 일반 형용사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일반 형용사랑 ing랑 pp가 나왔을 때 셋 중에 두 개에서 섞여 나올 때 좀 물어보죠 여러분 형용사 일반 형용사 아니면 ing나 pp 그 다음에 명사 앞에 명사가 답이 될 수도 있잖아 복합명사 그죠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줘야지 우선 의미를 확인을 해보겠지만 확인해서 이상하지 않다면 가장 답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형용사 명사 분사 ing pp 중에 제일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1순위로 답을 선택할 건 뭐죠 그렇죠 일반 형용사 형용사 그렇지 답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답 ing나 pp 그 답 명사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뭐가 더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고 알아야지 이제 그래서 형용사를 먼저 넣어보고 아 추가해 추가해 독서 material 여러분 reading 이거 독서 명사입니다 material도 명사고요 복합명사 두 개 나온 겁니다 지금 맞지 그렇지 형용사 분사 명사 정림 정리 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우선순위를 따질 거 넘어갑니다 1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3초 문제야 3초 문제 그래서 이게 왜 3초입니까 저 이거 어려웠는데 하는 사람은 수거거든 수거를 안 외워서 어려웠던 거야 수거는 뭔데 외우면 3초예요 엄청 쉬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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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이 좋아합니다 진짜 이번 달에 otherwise 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otherwise 가 정답으로 나올 때 그렇게 많이 틀려 제대로 알아두세요 보세요 우선 뭐가 수거인데 수거라는 건 붙어있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뭐가 수거인데 suggest otherwise 가 함께 잘 쓰여요 자 오늘 이 시간 요거는 외워줘야 된다 외워줘야 돼요 suggest otherwise indicate otherwise think otherwise decide otherwise 해석해봐라 이게 무슨 뜻인데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떤 내용과 다르게 suggest 감시한다 A라고 얘기했는데 B를 보니까 다른 상황인 것 같다 앞에 내용과 다르게 암시한다 말해준다 그 다음 나타난 똑같다 suggest indicate 비슷한 말이에요 앞에서 한 말과 다르게 생각한다 앞에 나온 거랑은 다르게 결정하다 선생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면 바로 예문이 있자니 예문을 보자 어떻게 돼요 all members 이사회 멤버들이 기대하는 거죠 뭐 CEO 요 사람이 to resign soon 곧 은퇴할 거라고 곧 사임이네요 resign 곧 자리에서 내려오겠지 이제쯤 내려올 때가 됐다 내려오겠지 라고 기대 예상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죠 뒤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녀가 가르치는 뭘까요 CEO 해주세요 그녀의 최근의 comments 한 언급들은 다르게 암시합니다 다르게 나타냅니다 다르게 뭔데 앞에 나온 이 내용과 다르게 사임을 곧 할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 CEO가 한 말을 보면 사임을 안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좋습니다 소리 냅니다 소리 내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틀려요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suggest otherwise indicate otherwise think otherwise decide otherwise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부르듯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3초 문제죠 unless otherwise pp 형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거 알고있지 오키도끼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 포인트가 뭔데 이게 포인트 자바스업 레노베리 우선 빈칸 뒤에 주어동사인지 ing인지 동사원형인지 그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주어진 보기 자체가 성격이 다르니까요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once 뒤에는 주어동사 그죠 부사절 접속사 whether 뒤에는 주어동사나 투부정사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 이런 거잖아 맞죠 인어디션은 뭔데 부사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안되는 거죠 정답 as well as as well as 뒤에 ing 잘 올 수 있거든 뭐봐 하는 것뿐만 아니라죠 자 그래서 a 안되고 b 안되고 c가 안되니까 정답 d 잘했어 근데 뭔가 as well as d ing 오는 거 맞나 헷갈릴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a b c 확실히 안되니까 d 정답하고 그죠 약간 내가 시간이 아주 완전히 부족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읽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래요 자 식사하는 공간만 레노베이션 했던 것뿐만 아니라 브릭 오븐도 샀다 레노베이션도 하고 오븐도 샀다 오 말 많네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as well as 되겠네 이러면서 as well as 답으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좋습니다 음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as well as 보통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a 뿐만 아니라 b 이런 식으로 병렬이라고 하죠 앞에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as well as 그지 자에서 보시면 트레인하고요 버스하고요 두 개를 연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얘가 답이었어요 맞지? 또 보겠어요 여러분 will manage 동사하고 또 뒤에 support 동사를 연결합니다 a as well as b의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앞에 뭐가 없이도 이렇게 맨 앞에 시작해서 as well as ing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요 part 5 15문제 정리 잘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죠? 그래요 추가적인 포인트도 잡아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part 5를 마무리하고 6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네네네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사실 part 6 이번에 특히 첫 번째 지문에 마지막 빈칸 넣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렸을 거예요 보통 part 6가 조금 평이하다 쉽다 술술 잘 풀린다 할 때 딱 고운 느낌이 131 132 133번입니다 134에서 살짝 어? 했을 거예요 그래요 내 혼자 하기 싫다 여러분 얘기해줘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응? 첫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이 되게 길어요 여기까지예요 핵심은 뭔데요? 뭐라고 쓰여있던가요? 뭐라고 쓰여있던가요? 그죠? 발레파킹 일시 중단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 제대로 잡았어 잘 잡았어 좋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용은 숙지를 하라고 했고 첫 번째 문장은 내용은 숙지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를 알리는 거죠 발레파킹 이제 잠시 중단한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문제 빈칸 보겠습니다 문법 문제죠 아주 쉽죠 전치사 뒤에 빈칸 뭐가 정답 그렇지 명사가 정답 보기 중에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서버 서비스일 텐데 해석적으로도 서비스가 맞고요 서버는 동사에다가 er, or 붙으면 무슨 명사죠? 가사명사 셀 수 있는 명사를 혼자 단수로 쓰기 위해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어나, 더, 나 소유격 어나, 더, 나 소유격 어나, 더, 나 소유격 없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하잖아 우리 딱 되니까 정답 서비스 맞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2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으세요 왜? 앞에 기간이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가 나와 있었고 이 시간 뭐? 동안에 during 동원에 뭐만 할 거다 어렵지 않지? 쉽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타임을 좀 정리하고 넘어옵시다 어렵구나 순전히 정리한다고 말할 땐 어떤 중심으로? 토익이 출제하는 중심으로 간다 자, 타임은 여러분 시점일까요? 어떤 시점일까요? 아니면 기간일까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어떤 딱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간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이 두 개가 다 된다면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토익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at the time of purchase 구매 시에거든요 구매 시에 이거는 시점으로 쓰인 거죠 s 씁니다 외우세요 따라합니다 at the time of 한 번 더요 at the time of 한 번 더요 at the time of 제대로 안 외워주잖아 버스에서 오늘 가다가 어? 불고기 일어나면 인더 달려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at the time입니다 at the tim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이 답으로 뭐 할래? 제가 계속 뭐 뭐 해왔습니다 same time now 지금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for for some time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따라합니다 for some time 한 번 더요 for some time 한 번 더요 for some time 지금까지 안 동안 기간 넷째 정리해 줍니다 오키도키 133번입니다 발로 바뀌어 안 해주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뭐 하겠어요 사과합니다 겠지 apologize 질문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아주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접어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었습니다만 이거 뒤에 빈칸 나올 수도 있어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 apologize 인데 뭐뭐에 대해 즉 내용이 나올 때는 뭘 쓰고 포 를 쓰고 누구에게 사과할 때는 툴 를 쓰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뭐뭐에게 감사하다 사과나 감사하나 내용은 다르지만 뭐뭐에 대해 뭐뭐에게는 똑같이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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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는 거다 셋째 오키도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땠어요 이 문제 이거 맞췄어요 134번 맞췄어요 자 맨 마지막 빈칸이에요 색시 뭐였어요 발레파킹 임시 중단합니다 였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이 결정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발레파킹을 안 해주니까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잖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했는데 그 다음 빈칸이잖아요 그치 어 이거 다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자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A는 답으로 안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바우처가 왜 나와요 벨빌 스파가 왜 나와요 앞에 스파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요 벨빌은 또 뭐예요 제꼈습니다 라고 한 사람 혹시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 갑자기 벨빌 스파 서비스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학생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A를 읽으면서요 아니 뭐지 갑자기 벨빌 스파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B, C, D를 읽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되게 끌렸어요 왜냐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당신의 참을성에 감사드립니다 인건 맞는데요 할킹랏이 레노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 레노베이션은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발레파킹 준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을 똑디 차린 거예요 지금 정말 똑디 차린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C 보겠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학생 모습을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C 보겠어요 선생님 C를 보니까 이게 체크아웃한 다음에 떠날 수 있는 장소를 하세요 전혀 엉뚱합니다 그리고 이거 직책 지원하는 건데 지원 얘기도 엉뚱해요 그래서 B, C, D를 아예 안 되니까 정답을 A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의 표시로 표시로 스파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드릴 겁니다 뭔가 지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사과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다 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선생님 벨비를 보니까 여기 벨빌 호텔이더라고요 맨 끝에 아 그래서 그 벨빌 호텔에서 벨빌 스파 이용권을 주는 거구나 맞아 그래 여러분 그래서 as a token of 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뭐뭐의 표시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s a token of apology 사과의 표시로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요청도 A예요 자 좀 전에 뭐 배웠어요 얘가 왜 답이고 애쓰면 멈추면 안 돼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가 줄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해설집 보는 거랑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강의를 보는 것이 난 지금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내가 문제를 풀러 갔다 ABCD 포기가 있을 거잖아 어떤 딱 포기를 읽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뭔가 바로 딱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바로 요런 유형이 언제 나왔어? 지난달에도 나왔어 혹시 그 5분 이야기 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열 회사가 태양열 에너지 회사가 그 피자집이랑 팀업 팀을 꾸렸잖아요 그죠? 그 유형 진짜 많이 틀렸잖아 왜냐하면 선생님 갑자기 5분이 나오니까 이상했어요 갑자기 특정한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걸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런 건 세모 정도로 해두고 나머지 보기를 훑어라 나머지 보기가 확실히 틀렸다라고 판단될 때 당연히 세모 예가 정답이다 맞지?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준비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장 이게 딱 빈칸 나왔을 때 정답이 잘 되는 그런 문장들의 느낌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한번 해서 적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죠? 질문 있으면 답하세요 그리고 협동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는요 앞에 출입문 사용 못하십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어 feel free 이런 거 친구와 공유하는 거 마음껏 하십시오 되죠? D 어디 돼요? 바로 여기 빈칸에 딱 정답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 관리사무실이 그 어떤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기쁘게 기쁘게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공사일상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속어법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 시험 볼 때 특별히 정신 똑딱 차리고 속어법을 사용해야 된다 자 넘어가도 되겠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뭔가 문장 맨 끝에 빈칸이 비어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때 정답이 잘 될 만한 문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평소에 좀 알아둔다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더라 그쵸? 도깃도깃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문도 되게 익숙한 내용이죠 그치 않습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고 뭘 파악하셨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그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포스팅스를 보는 순간 구인 광고잖아 구인 광고 그래서 구인한다라는 내용의 핵심을 잡아보세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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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름이 참 길기도 하죠 그쵸? 이 회사가 plans to expand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s seeking new talent 새로운 재능을 찾고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맞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딱 잡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명성을 찾아야 되는데 해석을 해야 되지 보기를 보는 순간 해석을 할 텐데 뭐가 핵심이야 우리는 이해합니다 에 걸리지만 이해하는 것이 뭘 이해하는 거냐 뒤에 여기 사실 대절이 대에서 대절인데 생략돼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빈칸 자리가 주어고요 R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We seek in our employees 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서 우리가 찾는 삐릴입니다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에서 직원들에게 찾는 게 뭐가 될까요? 직원들에게 찾는 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겠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빈칸을 꾸며준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 정답을 skills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셨죠 넘어갑니다 136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사 자리죠 그쵸? 그럼 보기 중에 동사가 뭔데? 동사가 뭔데? Pride Pride가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동사죠 Proud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동사되고 얘도 동사되는데 근데 다 뭐였어요? D 했어요 왜? 이게 현재죠 현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문 자체를 단순히 해석해서 막 열심히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익에 대한 이해 내가 얼마나 많이 특정 지문을 접했고 그 지문에 정답이 잘 되는 지제가 따로 있잖아 그거를 정리해줘야지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정본데 정본데 구인광고죠 구인광고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설명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할 때 과거에 과거에 언제 설립되었다라는 과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 Pride이 뭔데요? 아 저희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회사를 광고할 때 쓰는 내용이잖아 회사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광고 내용일 때는 어떤 시제예요?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구인광고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이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정신없다 현재 시제 과거 하면 안 되고 포인트 잡으셨어요? 포인트가 뭔데요? 포인트가 뭔데요? 과거 현재 분명히 다른 시제인데 광고할 때는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걸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얘기해야지 과거로 얘기하면 과거는 잘했는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 특정 어떤 시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광고에서 현재 시제로 알겠습니다 알겠지? 오기독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난달 파트 6였어요 빵집 얘기 알죠? 우리 빵집에서는요 좋은 빵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답을 하면서도 왠지 느낌상 현재인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광고잖아? 광고에서는 당연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자랑이니까 현재를 답으로 선생님이 하라 했지 이러면서 답을 해야지 현재인 선생님이 밤에 잘 때 이렇게 보름달처럼 떠올라가지고 잘했다 점수가 이제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좋습니다 정답 보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 이것도 회사에 대한 설명 회사는요 다양한 가구를 제공합니다 가 맞다 다양한 가구를 제공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 정답은 offers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꿀팁이에요 광고는 현재 시제 광고는 현재 시제 광고는 현재 시제 넘어갑니다 광고 찍었다 좀 전에 13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37번 어떻게 보셨어요? 설명하다 동사잖아요 빈칸 나와있고 의문사예요 감 잡힌다 동사 뒤에 빈칸 나와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잖아 아하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의문사가 들어갈 수 있긴 한데요 의문사를 뭘 넣을지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뒤를 봤더니 주어있네 유 동사의 컨트리뷰션 목적 까지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합니다 그죠?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완벽한 문장 앞에 올 수 있는 거 뭐죠? 하우 하우 후즈 역시 올 수 있습니다 후즈는 누구의 라는 말이니까 바로 뒤에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누구의 너 이거 안되잖아요 유가 수식을 못 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의미 있는 공언을 할지 가 되면서 정답은 하우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C160님 완문 불안문 그 포인트 중요하죠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38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뭐 하셨어요? 단서가 뭔데요? 나한테 단서를 말이죠 그냥 읽으니까 대강 이게 맞아서요가 아니고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이 문제 포인트가 이 문제 포인트가 그거죠 뒷문장을 읽었을 거잖아 After the state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파트 6에서 디스 디즈의 화려한 역할 파트 6이 맨날 출연해 얘들을 단순으로 봐야 돼 이 날짜 이후에 보내진 applications 그럼 여기 빈칸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앞에는 문서를요 어디어디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낼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날짜 이후로 보내진 건 어쩌고저쩌 여기 뭐 날짜가 나와야 돼 날짜 날짜여 있는데 읽어봐야 돼 모든 지원서는요 4월 30일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이 날짜 이후는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실 오늘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또 강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참 정재현 선생님 지겹다 할 때 점수가 오를 거예요 아 선생님 진짜 그만 보고 싶다 할 때 토익 끝날 거야 저 너무 뻔한 얘기인데 내가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할 때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들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시험 보시는 분 정말 잘 보시고요 다음 라이브에서 다른 강의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열공하자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찾아오세요 Take advantage of me Okay? Take advantage of me 내가 뭘 했는데 알아들었지 I'll see you next time